우리 자, 잠시만요. 그렇게 몰르시면 안됩니다. 몰르시면 안돼요. 동양이가 다킬 수도 있습니다. 몰르시지 마시고 여기 소개시키지 않으면요. 수요일에 놀릴 때 하나 만나는 걸 여기 적어놨습니다. 지금 여쭤나 군묘가 마련한 짜자 이 도움이 항상 거짓말을 잘 안썼답니다. 짜자 짜자를 조금 나눠주실은 있는데 아마 다 돌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마음이 좋은지 우리 편집될 수는 있다면 아마 양해 주시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놀리지 마십시오. 앞쪽으로 놀리지 마십시오. 우리 우리 네 자, 잠시만요. 그렇게 놀리지면 안됩니다. 놀리지 마십시오. 동양이가 다킬 수도 있습니다. 놀리지 마시고 거기 소개시키지 않으면요. 수요일에 놀릴 때 말씀을 안하는 양으로 우리 동양이가 지금 여수가 부모가 마련한 짜자 이렇게 현이 항상 현실이 항상 안썼답니다. 짜자 짜자를 지금 나눠줄실은 있는데 아마 다 돌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마음이 좋은지 너무 편집될 수는 있다면 아마 양해 주시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놀리지 마십시오. 앞쪽으로 놀리지 마십시오. 우리 자, 잠시만요. 그렇게 놀리지면 안됩니다. 놀리지면 안돼요. 동양이가 다킬 수도 있습니다. 놀리지 마시고 거기 소개시키지 않으면요. 수요일에 놀릴 때 오늘 동양이 항상 고생이 사실 안썼답니다. 짜자 짜자 인제 지금 나눠줄실은 있는데 아마 다 돌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마음이 좋은지 우리 펜트콜이 있으니까 아마 양해 주시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놀리지 마십시오. 또 약점으로 놀리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오늘 그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